지금은 LPG의 은혜 시대! 지금은 내 애교라고 잊지 마! 하도 나도 나면 허물줄이 되는 못난 아들은 필요 없어 이제부터 연연 시대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 그런 여자 영하늘을 쳐도 세상 하나뿐인 바꿀 수 없는 달이잖아 지금부터 연연 시대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 그런 여자 남자의 속까지 아빠 소속이니 그런 달과 달라날라 달라날라 시즌 늦게 가도 엄마 친구 하나 효녀란 걸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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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도 시즌 사이에 안 간다고 고치지만 사실은 티가 없으면 못 되잖아 나는 시즌 가면 좋겠다고 말하지 마 사실은 티가 없으면 못 되잖아 아들보다 많은 그런 말은 나야 내가 바로 노려던 나 이제부터 연연 시대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 그런 여자 가고나고 나면 한 불출이 되는 못난 아들은 필요 없어 이제부터 연연 시대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 그런 여자 영하늘을 쳐도 세상 하나뿐인 바꿀 수 없는 달이잖아 지금부터 연연 시대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 그런 여자 아이안아